오늘 대받고 성취된 하나의 말씀은 빌리뽀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곱 랩런트와 많은 분들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지만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중요한 사역을 통해서 동일한 마음을 품는 축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에 집에 있다가 장을 보러 가자 그리고 이제 옆에 자전거 타고 갈 거리에 있는 곳으로 자전거를 보러 갔는데 그때 마침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딸아이를 태우고 자전거에 태워서 한번 갈까 해서 한번 갔습니다 나름 나는 추억을 만들려고 우리 딸아이와 시간을 많이 없어서 우리 막내 둘째를 데리고 태워서 가면 추억이겠다 싶어서 이제 갔는데 자전거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어리다 보니 잘 몰라서 발을 바퀴사에 딱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밟았죠 근데 너무 늦었어 그래서 나는 마음이 철렁거리는 거예요 설마 그러고 하는데 피가 그냥 철렁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 있습니다 굉장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걷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그냥 철렁거리는 거예요 제가 아 어떡하냐 자전거를 그래도 한 5분, 10분 타고 왔거든요 자전거를 더 이상 태울 수는 없고 애를 안고 막 뛰었죠 이제부터 막 전력을 다해서 막 뛰었습니다 땀은 땀대로 나고 힘은 힘대로 들고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안고 막 뛰었어요 차 있는 데까지 가야 되니까 차를 태워가지고 운전을 해서 병원을 가는데 영화를 찍었습니다 와 영화를 찍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도착해가지고 이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아빠가 미안해 아빠 때문에 이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그리고 이제 꼬매는 수술을 했어요 그 어린이게 마침살 맞고 이거 뭐 얼마나 아픕니까 어른이 해도 아픈데 그래가지고 이제 잘 마무리해서 지금은 이제 상처만 좀 남고 딱 됐는데 제가 왜 이 말하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나 저는 그래요 부모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죠 제가 방금 말한 이 상황에서 부모의 마음을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진행해 나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로 이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마음이었잖아요 현장을 보시고 답 없는 현장을 보시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는 그 축복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그 마음 하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죽어가는 현장의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그 중심 하나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언약 앞에서 이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요 요즘 말씀 흐름대로 나오는 것처럼 문제 속에서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문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사단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꾸 갈등을 줍니다 우리에게 갈등을 주는데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것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향하여 언약을 향하여 내가 갱신할 것들이 자꾸 보여질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꾸 위기라는 것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으니까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중심과 마음만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최악의 사건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응답과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품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절대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절대순종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면 성육신 사건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하느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러셨습니다 7절에는 그 본체 되신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오늘같이 추운 날에는요 따뜻한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것도 싫어요 아이고 따뜻해 알람이 막 울리는데 아우 귀찮아 다 싫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렇죠 이 땅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절대순종의 이 축복을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절대순종을 할 수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 통해서 보았지만 그걸 우리가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조건은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느냐 자기를 비웠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이거는 뭐 불교에서 말하는 나 자신을 비워라 이런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건 뭡니까 나 중심에 천대발대되는 관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체질을 가르쳐서 다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 근데 예수님은 어떤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다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옆에 절대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복음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원낭 말씀 드렸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복음 위해서 오직 언약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순종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상세기 3장 6장 11절의 상태에서 1, 3, 8 상태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어진중간한 상태에 있다가는 절대 하나님 원하는 절대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 모든 순간 이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나온 것만 해도 여러분들 절대순종의 응답을 벌써 누리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순간마다 이런 결정을 지어야 될 상황이 계속 다가와요 그런데 그 올바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실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 걱정에 붙잡혀 있다면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내 고민에 붙잡혀 있다면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에 지금 붙잡혀 있다면 절대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신다는 것은요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금 안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절대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부터 절대순종 말하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올인입니다 일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축복에 증인되시도록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절대 헌신입니다 절대 순종을 보여준 예수님께서 이제는 절대 헌신을 나타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것인지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최고로 고통스럽게 사람 죽이는 방법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헌신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 헌신이 아닌 정말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참된 헌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 어떤 계산도 없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서 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과 하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 언제 하셨다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할 말입니다 뭐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가장 죄인되었을 상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상태에 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를 보내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사람은요 이렇게 계산이 없습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내 거 뭐 그런 계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놓고 절대 헌신을 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를 보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요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던 예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고통받을 수 있는 걸 기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을 절대 헌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 위에 올인하는 이 축복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 위에 사는 이 삶보다 더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체험하는 참된 축복의 증인이 되도록 축복드립니다 절대 순종 절대 헌신입니다 이 부분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절대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고 오늘 말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셨다 복음 위에서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9절에 나오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는 모든 이름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의 글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참 하나님 방법 정말 대단하십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낮춰졌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최고로 높여주시는 것 그 높여주심으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응답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말로 참된 행복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 이것보다 더 축복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올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헌신하는 올아웃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절대 증인이 돼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올체인지의 증인이 되는 축복을 여러분들 오늘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명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는데 예수님이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한 사건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우리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서론 때 말한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이 축복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리를 향하여 237 플랫폼이라는 언약을 주셨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라 이 사명을 감당할 예원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메시지에다가 소개시켜준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삶이 너무 힘들고 담임족 가정인데 이혼하고 이런 어려운 가정 속에서 삶이 다 포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파트에 올라와서 아들 손잡고 자살한다고 올라간 그러다가 우리 담임족 멤버 전화를 받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개월 전입니까 그때 세례식 했잖아요 그때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분이 세례를 받고 저하고 같이 그 아들 손잡고 사진을 딱 찍고 그 사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야 진짜 불과 1년만 해도 이 손잡고 인생을 다 살았다고 하던 분이 기쁜 얼굴 표정으로 아들 그 똑같은 손을 잡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뭐 다른 걸 떠나서 우리 삶이 이 영혼 살린 애 쓰임 받는다 이거보다 값진 삶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풀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은 딱 한 가지 마음 품으시면 돼요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자 우리 원단 말씀대로 표현하지만 237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절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축복을 주신다고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높이셔서 증인으로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살리는 죽어가는 가정을 죽어가는 나의 아이들을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올바른 마음을 딱 품고 돌아가시면 돼요 하나님 세상의 마음을 내 검증 근심을 붙잡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보는 그 영증의 눈이 나의 눈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런 언약을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영광이겠습니까 2, 3, 7 나라 살릴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가는 모든 현장마다 70 제자, 70 지역, 70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절대 순정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절대 헌신하도록 절대 증인이 되도록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 축복의 증인들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의 증인은